낭만과 추억의 전통이 있는 연안부도와 명품 인천꽃개가 함께하는 인천19 연안부도와 수산물꽃개축제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2일 토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2일 동안 인천종합어시장 전면 특설도로에서 펼쳐지는 연안부도와 수산물꽃개축제는 12일 풍물길놀이, 세계민성무용, 각종 경품추첨과 함께 오후 7시부터 박세민, 경계사회로 조항조, 김용임, 동우, 조승부, 하동진, 윙크, 최대성, 설자매, 채원아, 윤미등이 출연해 화려한 개막식을 선사합니다! 13일에는 시민노래자랑, 마술공연, 각종 경품추첨과 함께 오후 7시부터 정은숙의 사회로 남진, 박현빈, 서정아, 김민채, 단야, 신혜, 김현수, 태연이 출연해 대막공연이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종합선물시장의 대표! 인천종합어시장에서 펼쳐지는 인천19 연안보도와 수산물 꽃게축제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동 자생단체, 인천총합어시장 인천연안보도와 수산물 꽃게축제 추진위원회 창원 이벤트! 실버아이티비가 함께합니다!